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 상황이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학교폭력에 폭력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방관자. 방관자에 바로 나와요. 아이들이. 방관자는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나와요. 저예요라고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방관자가 됐죠? 가만히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괜히 나섰다가 제 대신 내가 타겟이 될까 봐. 맞아요. 내가 괜히 나섰다가 우리 친구들을 소위 말해서 일러 바치는 그렇죠? 배신자가 될까 봐. 그리고 이게 내가 잘하는 행동일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그냥 졸업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괜히 엉뚱한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가장 큰 세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방관자가 되는 사이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가 지속되고요. 그게 어느 날인가는 내 아이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할 때 다른 아이들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같이 바뀌어야죠. 어느 한 아이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당신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방관자는 되지 않겠어요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만 해.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마. 누가 싸우더라도 그건 걔네들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같이 싸우고 말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니 싸우지 말자. 또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두 아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이라든지. 결코 본인이 영웅이 되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똑같은 폭력 행위를 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 다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해자도 되지 않고 피해자도 되지 않고 방관자도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폭력의 양이 푹 줄어들고 범죄의 양이 대단히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의 위術이 될 것이다.